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특종관위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쪽 강화관원 방향으로 있는 도로를 가다가요 차를 주행을 하다가요 큰 오리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날아와서 논밭에 앉아서 배가 고파서 그런지 벼 이삭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이 엄둥설원에 오리들이 먹을 것이 없나 봅니다 날아가다가 눈이 펑펑 내리는데 눈에 내려앉아서 오리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벼 이삭을 주워 먹고 있는데요 도대체 눈에 덮여서 벼 이삭이 보이지도 않을텐데 영하이 혹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벼 이삭이 있는지 벼 이삭이 참으로 많은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참고라는 이 시대에 우리 모더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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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